다음 주 중에는 내가 이제 추석 다 내다 드릴게요. 예 추석 내서 좀 드려요. 천하가 태평오면 시작! 천하가 태평오면 태평이 일곱 번째 박에 싸우면 돼요. 천하가 오륙박시고 태평오면 천하가 오륙박시고 태평오면 어무수무곤 허련이와 하나 둘 어무수무곤 허련이와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맹호독사같이 기다리고 심하더니 사슴조차 일탄 말가 사슴조차 일탄 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기다리고 일어날지 곳곳이 기다리고 일어날지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해태그 잠긴 용이 해태그 잠긴 용이 각자 기 병 힘을 모아 각자 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은 하나 둘 진나라를 멸할 적은 좋아요 손잎정 관중자면 손잎정 관중자면 왕호리라 깊은 오냥이 왕호리라 깊은 오냥이 왕호리라 깊은 오냥이 어째 듯 어째 듯 당시 세력 힘을 믿고 해금은 망도 크단 말가 해금은 망도 크단 말가 무제한 해공의를 무제한 해공의를 아무리 살을 고정 아무리 살을 고정 콩뿌건 존에다 서류를 흔들 콩뿌건 존에다 서류를 흔들 하나님이 내신 사람 하나님이 내신 사람 척하가든붕 우추리라 척하가든붕 우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벗어날 벗어날 여능 최강의 말씀을 여능 최강의 말씀을 일러보아 알리로구나 일러보아 알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황월장참 태음 백무황월장참 태음 백무황월장참 태음 영기방패 숙정패 영기방패 숙정패 주자학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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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창을 사모창을 좌우로 좌우로 세우고 세우고 열하나 열둘에서 아홉.. 저기 봐 열 번째 방울 쉬고서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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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궁궁어 수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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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춤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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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추여 달고 높이 추여 달고 좌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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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등 병장 2 1등 병장 2 1등 병장 2 1등 병장 8척 장범을 비꼈으니 역발상 기계세라 당시 호걸초패왕은 제일 상자로 앉으시고 제일 상자로 앉으시고 좋아요 그나먼 영웅들은 그나먼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안죠 제 차례로 늘어안죠 해사를 흐르는 해사를 흐르는 광경이로구나 활리를 허역하며 지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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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중구다가 도피, 중구는 수자기를 중구군은 수자기를 중구군은 수자기를 중구군은 수자기를 중구군은 수자기를 수자기를 중구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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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기를 좌상해가 안 질긴 영웅 좌상해가 안 질긴 영웅 좌상해가 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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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주문에 걸렸어? 좌상해가 안 질긴 영웅시다 안 질긴 영웅 왜 그지같은 성업 내고 그래? 안 질긴 영웅 안 질긴 영웅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여기쯤에다가 시시한 목 넣었을까봐서 그런 허접한 목을 쓰냐? 그게 잘 들었다가 해야지 음정을 일등 심플하다고 저기봐야 노래가 쉬운 것이 아니여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좌상해가 안 질긴 영웅 좌상해가 안 질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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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왜 이렇게 음을 못 잡어? 맨날 평범한 것만 해야 잘하고 조금 특별한 것 나오면 왜 이렇게 그냥 그러냐? 몇 번을 하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일등병장들이 다 모였구나 다 모였구나 독포대 호수염에 독포대 호수염에 팔척장범을 비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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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호걸 초패왕은 거기도 아니잖아 그것 당시 호걸 초패왕은 당시 호걸 초패왕은 그렇지 초패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 걸 그거를 시김을 거기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개인 능력 차이고 음은 초패왕은 그 음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 시김을 이쁘게 하면 좋지만 거기 안되더라도 음은 초패왕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걸 초패왕은 요 놈이 중요하잖아 시작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걸 초패왕은 초패왕은 당시 호걸 초패왕은 당시 호걸 초패왕은 제일 상좌로 앉으시고 제일 상좌로 앉으시고 그렇지 그나몬 영웅들은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시작 그나몬 영웅들은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시작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제 차례로 늘어 앉아 시작 제 차례로 늘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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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аст 네네만 하잖아, 누가 보자까지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이게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시김이 많지 않고 그래서 심플하잖아. 심플한데 대신에 소리가 쉽지 않겠지 않았단 말이야. 구조가 좀 낯설게. 네, 구조를 낯설게 낯설게. 왜냐면 그렇게 쉬우면 어려운 단계를 할 수가 없지. 이게 평이하지 않아. 우리가 많이 듣던 사찰가나 원앙가나 그런 음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다르지. 맨날 그 놈에다 이 놈 엎어놓고 저 놈에다 저 놈 엎어놓으면 무슨 재미냐고. 다르지, 다르니까 그 맛으로 하는 거야. 더 고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더 고급한 거예요. 심플하지만. 장가랑 많아서 오밀 좀 해라니 구불구불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세련된 것이 아니라 조잡한 거야. 요런 노래들이 세련된 것이지. 그렇고 어렵고. 요즘은 요런 단계를 안 부르나 봐. 그런 게 많이 안 불러. 이런 거 많이 안 불러. 어려우니까 불러. 그렇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데 누가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걸 많이 안 하더라고. 우리 그때는 그냥 이거 그냥 천재 삐까리로 이것만 불러글랑. 그래갖 우리가 저기 단가 몇 개, 애우동방, 진궁명산, 뭐 운단 분경 몇 가지 배우고 나면 요놈 바로 배워갖고 뭐다 이걸로 그냥 째내면서 하고 그랬더니. 이거 많이 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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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장망이 이런 거 안 배워줬어. 그거는 어른들 단가라고 말하자면. 학생들의 어기는 안 좋다고.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생들의 조화하고. 네. 네. 역사고. 근데 이제 저기는. 죽장망이 같은 거는 은일 사상, 은자, 은둔 사상 요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 거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 가르켜줬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죽장망이 요런 거는. 그새 우리가 죽장망이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쓰겠어. 그러니까 안 되지. 죽장망이 안 했어 우리들은. 죽장망이 할 나이까지도 되고 싶어. 공도나니 뭐 요런 거 안 배워줬어. 그때 흥미로웠던 게. 그러면 오늘은. 한 번 안다주셨으면. 오늘은. 혹시 뭐 옥주인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뭘요? 공수 배를 올려. 깜짝이야. 공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걸 한번 싹 풀어드릴게요. 네. 이 끝을 이제 대충 알겠는데요. 네. 네. Kriss. 네. också. 그저よ. 고맙습니다. 거 Amerikan." 네. 온다 예. 예. 네. 열고 올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